오늘은 더 기다려주던 분입니다.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고객부 박재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긴 하죠. 이런 날 오르락내리락도 아니고 열리면 쭉 시간 지나서 쭉 계속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쯤 세게 맞고 오늘 조금 더 세게 맞은. 비슷한 강도로. 어떡합니까. 코스피는 28포인트 내렸고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렸고 퍼센트로 따지면 코스피가 1.3% 코스닥은 2.1% 내렸네요.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5,700억 팔았고요. 선물도 1,700개억 정도 팔았는데 선물은 장중에 더 많이 팔다가 낙폭을 좀 줄인 거예요. 더 많이 팔다가 조금 줄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진짜 3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으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만에 한 거거든요. 선물 좀 줄이면서 낙폭을 좀 만에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꽤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은 45억 순매수 기관이 695억 순매도 하면서 오늘 기관 매도를 인해서 코스닥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랑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거의 없어요. 코스피가 125종목 상승했고 748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91종목 상승했고 1072종목 어제보다 지소도 조금 더 빠졌고요. 하락 종목 수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8원 올랐거든요. 어이구 많이 올랐네요. 어느덧 1178원입니다. 80원 가까워졌어요? 네. 1160원도 깨고 내려갔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꽤 빨리 또 위로 올라오는 어제는 그래도 환율이 그렇게 위로 튀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22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0시 23일 0시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주한미군 철수설이 돌았어요. 이제 방위비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기야 설마 그거 가지고 철수야 할까 싶지만 감축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지정확정 리스크 그렇죠. 말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는데 양향이 좋고 오늘 위아나도 인민은행이 소폭 절하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사실 위아나는 그렇게 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원화가 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랬나봐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게 또 외국인의 매도를 조금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고르라면 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거예요?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올해 해결 안 될 수도 있다.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정시도 흔들렸고 이런 부분 오늘 홍콩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정치적으로 홍콩과 관련된 법안이 미국에서 이쪽저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만들면서 오늘 시장에는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건지는 오늘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또 자세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전해진 중요한 뉴스들 체크할 만한 것 좀 보죠. 네.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 실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출이 282억 달러로 9.6%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저번 달 전월 같은 기간은 19.7%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비하면 좀 선방했다. 그다음에 올해 누개로 보더라도 10.3% 특히 10월 9월 8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누개보다도 감소폭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조 효과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 뭐. 작년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올해도 중간고사 별로 잘 못 봤지만. 그렇죠. 별로 그 얘기니까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작년에 나빴는데 더 나빠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름부터 쭉 이어오는 이 수출의 추세가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한 수치는 이제 11월 12월로 접어들면서 나빠지는 정도가 많이 줄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기조 효과라고도 알지만 그거를 꽤 많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멈춰야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겠 는 게. 그냥 v자로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투자자들은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v자로 확 올라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l자형 반등 u자형 반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멈춰야 올라가는 거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반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멈추고만 하더라도 괜찮다.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지 멈추고 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11월 12월되면 멈출 걸 이미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조 효과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역시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에 뭐라도. 감정론자들이 많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겠죠. 비간론자들이 많으면 이거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속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6%. 줄었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 23.6%.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0%대 이런 데에서는 또 낙폭을 좀 줄였고. 선박이 65.3% 감소했는데 선박은 배 하나 큰 게 나가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심하니까. 이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승용차가 7.1% 증가했고 가전이 8.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수출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0.5% 증가했고요. 중동이 14.4% 증가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중국이 마이너스 8%. 베트남이 마이너스 4%.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25%. 사실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 생산기지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죠. 이 나라들도. 그렇죠. 유럽연합은 많이 빠졌네요. 이게 아마 반도체 때문에 빠졌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알겠어요. 10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된다고 하셨고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10월에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좀 매파적인 인하였다.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의사록 공개였는데 인하 결정은 했지만 기업 투자 부진, 글로벌 성장 둔화, 무역협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이 이제 둔화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성 인하를 한 거다. 대부분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보고 있다. 더 안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기대 인플리에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나 혹은 급격한 경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을 조금 달래주는 우리가 예상 그럴 것이야라고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또 파워를 만나가지고 금리가 너무 높고 달러가 너무 강세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주변국들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금리인 주변국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큰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좀 단방에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에 언급을 했고요. 스탠딩래퍼 같은 지금 단기 금리 단기 유동성과 같은 논의를 좀 해야 될 시기다. 지금 연준에서는 양적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단기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 연준에서 래퍼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도 유동성 공급의 하나다라고 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fomc 의사록을 보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내리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고. 왜냐하면 올리려면 또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있어야 올린다라고 했고 금리 인하를 지금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라는 관망심리가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실망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나온 게 다행이야 금리 올리자고 할 줄 알았어 그랬었습니까? 시장에서 기대의 정도를 반영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막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럴 줄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원래는 한국금융지주. 이게 박재영 차장님하고 관계 있는 회사죠? 그렇죠. 저희 지주회사죠.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나요? 혹시. 아니요.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요. 아니 나쁜 얘기라도. 원래는 카카오뱅크를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다가 카카오에다가 갖고 있던 주식을 넘긴 겁니까? 네. 원래 상업자본이 은행을 갖고 있지 못하게 돼 있어서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로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해주면서 기존에 한국금융지주가 50%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34%씩 갖게 돼요. 카카오가 34% 갖고 한국금융지주는 34%의 한 주를 뺀 34% 마이너스 한 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는데 저는 이게 카카오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왜요? 이유는 지분이 줄어들지만 기존에 한국금융지주가 50% 가지고 있을 때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시너지가 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금융지주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많이 가져가 봐야 많이 벌어봐야 한국금융지주가 돈을 더 가져가게 되거든요. 카카오가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 친구한테 갖고 있던 지분을 그 시가로 사야 되는데 사기 전에 아니요. 시가 아니죠.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가격은 대충 팔 텐데 배당을 하면 배당을 엄한 것에서 더 많이 가져가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이 최대주주니까 열심히 할 거다. 그렇죠. 열심히 할 거고 지분도 동일해요. 34%에 한 주가 적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는 최종적인 모양새가 된 거예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도 둘이서는 이러기로 합의하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이름도 카카오 뱅크인데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가 일대주주가 아닌 상황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이유 네. 맞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법률에 걸림돌만 해결되면 이렇게 정확히 거의 지분 차이 없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원래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겠죠. 그렇겠죠. 저희가 이면까지는 모르겠고요. 박처장님한테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올라간다. 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결제 라인이 아직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게 생긴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닌 거고 케이뱅크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케이뱅크는 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더 생겨봐야 알아요. 그럴까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나가고 있고 하나는 죽수고 있는 게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카카오가 그냥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케이뱅크 봐라. 되게 어려워 있는데 한 두 개쯤 더 생겼는데 다 잘하면 케이뱅크가 이상했던 거구나. 지금 몇 개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계속 다 빠꾸를 막고 있어요. 니들이 뭐냐. 키움이랑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몇 번 토스. 몇 번 빠꾸를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인터넷 은행이냐고 그러면서 빠꾸를 맞았는데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카카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벌써 몇 년째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점한 자가 무조건 엄청 유리하거든요. 지금 키움이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쪽 저가 수수료를 선점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인터넷 뱅킹을 먼저 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 다른 은행들도 앱 가던 거 보면 인터넷 뱅킹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쪽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영업점 이런 것들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사업을 해보면 아는데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저는 인터넷 사업 쪽을 회사가 하는 인터넷 사업 쪽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점을 배제하고 이쪽만 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도 내 새끼고 여기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그러면 너희 다 망하라고 이쪽 밀어주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kb라든지 이런 기존 은행들이 주가가 안 좋은 이유를 금리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에서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은행 주식 안 좋은 이유는 10가지. 100가지도 참 잘.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 전문은행 이쪽에 너희가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그 송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선점 효과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핵심은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승자가 되느냐. 이 지분 변경에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승자는 누구다? 카카오랑. 한국금융지주죠. 왜 그랬죠? 카카오가 열심히 하면 카카오가 받아가는 것만큼 한국금융지주가 받아가거든요. 이제 시동 걸렸다? 그렇죠. 카카오가 진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만큼 한국금융지주도 가만히 앉아서 벌지는 않겠지만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차장님이 여기 직원이라는 걸 감안해서 들을게요.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카카오더라고 그러세요. K뱅크가 어려운. 사장님 듣고 계시죠? K뱅크는 대주주 증자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금융지주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계속 증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증자하는 만큼 돈이. 그러니까요. 여기 대출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편리해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신청하니까 1, 2분 만에 은행에서는 할 수 없는. 오늘 이 아이템 잘못 골랐어. 차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카카오뱅크 칭찬에 한국금융지주 만세. 차장님 듣고 계시죠? 네. 박재영 차장님도 인간이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한투중권 벤키스 고객부에서 월급을 받는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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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